오늘은 여러분께 생각없는 여자와 결혼하면 절대 절대 안되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17살이던 여자는 친구들과 집에서 놀다가 배달해주는 남자의 섬세함과 훈훈함에 반했다. 여자는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여 사귀게 되었다. 라는 배경지식을 깔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자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이런일 저런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집에서 보라는 아기는 안보고 탕후루만 먹으려 하고 있죠. 나에게 탕후루는 없어서 난들 존재라 말하며 탕후루 배달만으로 5만5백원을 찍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과거 남자는 여자에게 카드를 맡기고 경제권을 넘긴 적이 있는데 밥 먹고 카페 조지고 카페에서 탕후루 먹은 다음 택시 타고 집에 오는 한국여자식 소비패턴을 보고 경제권을 다시 빼앗아 왔죠. 이 여자는 남편의 한달 수입도 모르고 그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그녀는 아이는 먹지도 못하는 탕후루를 아이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탕후루를 조지고 나서 바로 닭꼬치를 배달로 조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한심해도 이런 한심한 모습이 따로 없지만 그래도 애라도 잘 보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이 여자는 집에서 보라는 애는 안보고 남편의 남동생에게 육아를 대신 맡깁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남편은 녹초가 되어서 퇴근했는데 그를 반겨주는 건 정리 안된 이불과 쌓여있는 기저귀와 언제 청소했는지 가늠도 가지 않는 쓰레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고된 일을 끝내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녀는 오빠가 집안일 좀 해 나는 아기 보느라 못한 거다라는 말을 하며 독박 육아로 힘들다는 소리하죠. 그녀는 남편에게 밥을 해준 적이 있을까요? 대략 일주일 전에 밥솥에 밥이 있었다고 대답하는 한국여자. 아이에게도 배달음식을 먹일 수는 없다고 남편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엄마다운 행동을 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아이의 이유식까지 배달음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자신의 행동이 최선의 행동이라 말하죠. 살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봐야 하는 게 자신의 입장이고 친구랑 노는 것도 포기하고 육아랑 집안일에 힘쓰니까 한국 여자가 노력하는 것도 이해해달라라는 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그리고 한녀는 자신에게 경제권을 주라고 말합니다. 역시 돈 관리는 똑부러진 한국여자가 해야 제맛일까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은 저 여자와 결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런 여자가 이 세상에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가 기초수급자인데 고양이 3마리 키우고 8년째 돈 없다 말하면서 맨날 배달음식에 오마카세를 포기 못하더라. 나 우울한 한국여자라서 마통 뚫어서 카드 쓰고 배달 하루에 3번 먹었어. 난 유흥에 빠졌고 마통 2천 생겼고 백수인데 빚밖에 없어. 우울해서 일주일째 안 씻고 침대에 누워있고 집 쓰레기장에 배달음식 계속 시켜 먹게 되네. 그거 안 치우고 쌓여서 냄새나고 곰팡이 폈어. 나도 여시랑 똑같아 쓰레기 집 청소 의뢰하기도 창피해. 우울해서 배달음식 먹을 거다. 우울해서 배달음식 2개 시켰는데 맛없어서 그릇 던지면서 울었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정말 일부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은 저런 여자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자를 잘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결혼정령기 여성의 절반 정도는 요리 한번 안 해보고 배달음식으로만 살아가는 여자일 거죠.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닌 게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 2명 중 1명은 저런 여자가 확실합니다. 부디 여자 만날 때는 제발 꼭 집구석을 확인해보세요. 배달음식을 먹더라도 바로바로 치울 줄 아는 여자와 아닌 여자는 차원이 다른 여자이죠.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저런 여자와 결혼하여 평생 경제권 기싸움으로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것저것 정말 알아봐야 하는 게 많다는 사실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오늘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고양이 배달음식 탕후로 우울증 오마카세는 과학이다.